지금 헷갈렸던데는 어디지? 일단 나가서 아 이쪽 아니구나 이쪽도 아닌 것 같고 일단 내려가보자 아 여기구나 사실 여기도 아니긴 한데 어 이쪽에 있던 아 또 있네 안 맞았네 칼로 바꿔서 때려주고 때려주고 사실 저기 랩크를 끄면 되긴 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괴꾼들이 있으니까 그냥 한 마리씩 잡았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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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아 잘 되는 것 같고 빨간색 점점 조각이 넘쳐나는 느낌인데 착각이겠죠 자, 옆방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못 붙어서 루트가 튀고 있는 건데 제대로 이동을 못하네요 그나저나 가방 안이 없어졌네 뭐라고 뭐야 그 사이에 떨어졌다고 이런데가 약정인가 이런데가 약정인가 땡기는 건 안 됐던 것 같으니까 땡기는 건 안 됐던 것 같으니까 밀어야 되겠죠 이럴고요 잃었고요 잃고 없어졌다 왼쪽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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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칸 밀고 왼쪽이고 일러서 루트 이럴고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여기 3개 그 중에 2개를 분신으로 눌러야 되는 것 같은데 제나를 꼭 눌러놓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칸짜리 요 아래랑 저 위에 더 굴러서 애매하네 계속 걸리네요 이렇게 하는게 좀 불편할까봐 존이 간건데 끝까지 달려서 열었습니다 두개짜리의 분신으로 밀 수 있는 블록이 있나 아멜리노 받으니까 빠른 분기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는 이쪽 위쪽이 좀 수상하니까 위로 졸려는데 이런 불쏘시개들이 계속 오네요 밀려라 너 아니었어? 그럼 얜가보네요 그럼 얜가보네요 아이고 안돼 너나 안밀리네 저기 안보여는데 일단 얘를 밀어야 되는 것 같고 일단 얘를 밀어야 되는 것 같고 길이 있나요 길이 있나요 끝까지도 밀어보면 알겠죠 어 돌아갈 때는 이쪽에서 이거 왜 있는건가 이건 왜 있는거지 어 하트 아 같다 아 아이고, 놓쳐가지구 안돼 얘가 또 문제구나 순서대로 옆방으로 가는게 이래서 좋으되 옆방 갔다오죠 붙어버렸다 안 돼 또 꼬였냐 야야야야 아 진짜 어 됐다 아 핀판이 지금까지 왔던 것보다 더 미끄러운 것 같네요 이쪽은 왜 비어있지 옥시나 해서 갔던건데 여기 녀석들은 모르게 봉 비어있는게 아니지 옥시나 해서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왜 빠졌네 가능하면 죽이는게 좋은데 무릎 빠지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뭔가 있을까봐 점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핀 나가나? 안나가네요 아 아니 나도 있어 이 자식아 근데 너무 높아서 어 됐다 땀봐도 벽이 깨지게 생겼죠 스위치 먼저 눌러 볼까요 돌아가는 길이 생기긴 했는데 이건 왜 들었지 아이고 뭐야뭐야뭐야뭐야 음운석때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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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멀다 너무 멀다 너무 빨리 끝났네요 이런 꼬리로 가서 대기 요거리 쳐주고 어 안맞았네 목격에서 열심히 꼬리 방패인 줄 알고 또 아이키를 눌러버렸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옆방 열렸구요 자 이쪽방에서 스위치가 어딨지 어 설마 떨어지는 블록은 아니겠죠 아 아 귀찮은 생각보다 아 여기도 분신을 써서 스위치를 밀어야 되나보네요 사이즈 사이즈 이제 엘레멘트가 높고 보스도 깨어나고 에이타 이피 라고 해야 되나 엘레멘트 를 벗고 사라지셨습니다 내려오면 항아리가 쫓아오죠 하트도 없어죽겠는데 하트도 없어죽겠는데 일단 어 이쪽에 얼음 지하로 있다는 거니까 확실한 건 이쪽으로 가면 지하로 떨어질 수는 있다는 거니까 여기 으리 왔습니다 자 얘랑 교매랑 세팅하고 다시 떨어지죠 목목은 보물상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딸랑딸랑거리는게 좀 듣기 싫긴 한데 하트가 없으니 뭐 죽을맛이네 이제 소트 빔이 나갈 것 같은 어 나가네요 금성빔이라고 바뀌긴 했지만 잠깐 보면 요정 두마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떨어지고 잠수 올라타서 빠르게 오른쪽 얼음 보물상자가 하나였나 두개였나 어... 이쪽에 없었던 것 같은데 어 여기있죠 금성빔 아 뭐 킥해요 빨간 아니구나 자 조개패 982가 됐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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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관하네 바람불면서 가는게 더 귀찮기 때문에 그냥 왔던 길에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스방으로 가면 바로 싸우는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되는데 이쪽은 혹시나야 역시나 없습니다 위험했어 위쪽으로 올라왔구요 아 이거 지도먹었던 위치 같은데 던전보스한테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항아리 따로 안주나요 바로 맵이 망했네요 동아지가 안되네요 동아지가 안되네요 다치기 어 됐다 이거 다치기가 되네요 어 물었어 어 어 물 묻히고 거울에다가 물 묻히면 됐던거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네 너무 가까워 오리가 오리가 가까워지는 느낌인데 멀어졌습니다 아 죽었네요 아 이럴수 아 가까웠는데 멀어졌습니다 아 이럴수 아 이럴수 이럴수 또 방커벗 네 오리 어 됐다 불 붙었죠 아 이때는 떨어지는 도를 좀 조심하고 대고 어 무라조나 이번엔 어떤 요구를 하시려 도이친인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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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이친인이 또 조기되어 있는데 난 도마적이야 돌아본 쏘고 빨아들이는 대전인거 같은데 헐 툭을 맞았어 아이고 또 각도가 안 맞았네 헐 거기서 도루 썼다고 얼음으로 변했냐 멈춰있을때 부딪히는게 제일 좋은데 멈춰서고 이렇게 빨리 돌자 멈춰서고 이렇게 빨리 돌자 어 어 어 아쉬워 아슬아슬 라슬아슬 아 기자로 안되 안돼 안돼 죽었다 아 라스트 복수 메칸 아이쿠 야호 아이고 말도 들어가서 결국 한 칸에 조금 쏘졌습니다 나갈인데 이거 진짜 야야야 왜 거기서 놀아 야야야 왜 거기서 놀아 어 왜 이렇게 잘 돌지 어우 드디어 붙였다 아아 안되네요 하트도 안되네요 폭탄으로 루테나 일단 좀 멀리 도망가서 돌 쏘는거야 기다려 보자 진짜 어두워졌어 도망가서 돌진까지 하시네 헐 두 칸 남았습니다 게임 오버댓 돌풍 두번째 또 왔네 돌을 깨면 좀 하트가 나오면 좋겠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오후새끼 1. 2. 2. 2. 2. 3. 1. 1. 1. 1. 1. 1. 5. 1. 1. 1. 1. 1. 2. 1. 다 갖고있어 그러고 보니 페가소스 짐벌을 갖고있긴 한데 쓰진 않았네요 도망갈수있을때 도망가는게 제일 좋은데 아이고 망한거같은데 돌 떨어지는게 보이지가 않아요 디네 소올 한번 데레 소올 다 있으면 좀 수월했을수도 모르겠습니다 깼나요? 아 이번엔 불안 붙여도 되네요 아 다행이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엘레멘트를 얻었습니다 아 진짜 의지의 한국이네요 한국인의 힘이란 하트 하나 벗고 밖으로 나갈게요 이제 성역에 가면은 세칸짜리 블록을 움직이게 해줄수있게 되겠죠 하이랄왕인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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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지 일단은 마을로 돌아갈게요 마을에서 끝내는게 제일 심플한거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